그래서 이제 올해가 올해 지금 원래 3월 28일 토요일부로 KBO 리그가 개막전을 했어야 했지만 지금 메이저리그도 개막전 못했죠. MPB도 개막전 못하고 있죠. MPB는요. 지금 시범 경기도 아예 무관중 경기를 하다가 중단됐어요. 지금 MPB는요. 한미일 대만까지 이 세계 빅보 프로야구 리그들 중에서요. 일본이 지금 제일 시즌 개막 가능성이 불투명해요. 일본은 이미 뭐냐 사리확진 선수가 3명이 나와버렸잖아. 일본은 이미 3명이 나와버려가지고 일본은 지금 그 선수들 때문에 팀이 훈련도 못해요. 다만 그 뭐냐 그 야마구치 슌인가 그 유현진 선수하고 올 시즌에 그 같은 팀에서 뛰는 그 일본인 선수 있잖아요. 구원투수. 맞나? 어. 어쨌든 그 아 구원투수는 딴 투수다. 지금 유현진 선수하고 캠프장에 단둘이 남아있는 그 선수가 그 이번에 블루제이스 피승졸 합류하는 투수고 그 야마구치 슌이라고 어쨌든 그 지난 시즌 그 이전 소속팀이 요미우리 자이언트였대요. 요미우리 자이언트에서 뛰었던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지금 일본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요미우리 자이언트가 그 선수를 위해서 훈련장을 제공해준다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배지연씨도 있고 하니까 배지연씨가 그리고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 유현진 선수하고 배지연씨 사이에 지금 아기도 태어날 예정이고 하다보니까 어디를 마음대로 못 가는거에요. 만약에 유현진 선수하고 배지연씨가 그 토론토로 들어가는거를 좀 일찍 결정을 했다면 지금 두 사람은 적어도 토론토 안에서 좀 뭐 뭐냐 그 자가격리라든지 뭐 이런거라도 좀 그 뭐냐 할 수 있었을거에요. 근데 이제 뭐냐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 아마 집도 샀을거야. 그 최소 4년 이상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토론토에 집도 구했을텐데 취업비자도 있는데 아마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거잖아요. 하여간 유현진 선수는 그게 안타까운거구요. 어쨌든 일본 야구선수들은 지금 다 자택댁이구요. KBO 리그 그나마 KBO 리그가 제일 나아요. 그나마 이제 KBO 리그는 그 팀 단위의 훈련은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다른 관중들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기자들은 아마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어차피 구단에서 자체 청백전을 각자 인터넷 방송 플랫폼 이런데로 제공을 해주니까 그 자체적으로 중계를 해주니까 그 이런걸 해주기는 하는데 어쩌면요 올해는요 아싸리 그 투수들은요 그 뭐냐 이 팔꿈치 안좋은 투수들은 아싸리 올해 토미존 서자리를 받는 선수들 이미 있잖아요. 이미 저기 크리스 세일 발표했고 아직 수술했다는 얘긴 없어요. 세일은 그 노아 신더가드도 어제 수술했어요. 신더가드가 어제 수술을 했구요. 그 수술을 하면 일단은 1년 재활이죠. 그렇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재활이 필요한 선수들은 차라리 그 세일이나 신더가드처럼 애초에 빨리 수술을 발표하는게 나을수도 있다. 신더가드는 이미 수술을 끝냈고 세일이 수술을 했다는 얘기나 한번 좀 찾아볼게요. 크리스 세일 한번 찾아보면 근데 크리스 세일도 엄청 화이트삭스에서 소년가장이었잖아. 소년가장이었다 보니까 2020 시즌 3월 19일에 토미존 서절이 결정이 됐는데 아직 수술 집도는 안했대요. 근데 이게 선수들이 마냥 토미존 서절이를 하겠다 하는데요. 수술을 쉽게 결정하는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 얘기가 있었대요. 왜냐면 의사는 기본적으로 의사들은 자기의 진료과목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전공한 과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목에 대해서 진료는 할 수 있다고 해요. 수술 같은 거는 못해도 진료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씨도 그 뭐냐 부부 동반으로 대구에 의료봉사 갔다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안철수 씨가 좀 일찍 돌아왔던 이유는 그 대구에 의료활동을 하러 갔다 왔기 때문에 2주 자가격리를 해야 됐대요. 근데 이제 그 후보 등록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은 지역구에 출입만은 안 하는데 그 후보 등록 끝나면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하든 또 지원 유세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비례정당 뭐 그 투표 유도를 위한 유세 이런 건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2주 자가격리를 계산하고 좀 일찍 돌아온 것 같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음 어쨌든 그래서 네 그 안철수 씨 안철수 씨도 이제 그 원래 그 감염대과 관련 전공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갔다 왔기 때문에 사실 정형외과 의사들은 수술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 호흡기내과 관련 진료는 잘 안 해서 그렇지만 정형외과 의료진들도 의료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마냥 스포츠 선수들한테 마냥 무작정 수술을 권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또 선수들의 몸 상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굳이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좀 정말 지금 같은 시국에 음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그 수술을 결정하는 선수들 때문에 치료 받은 그 진료를 받을 기회가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가 제기가 됐었나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작정 수술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정형외과 관련 그 권위자의 지금 그 최고 권위자에 있는 권위자 그 평을 듣고 있는 다저스 구단 주치의 리일 엘라트라체 박사가 그거에 대해서는 반박을 했어요. 그 엘라트라체 알죠? 그 유엔진 선수 어깨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음 그 집도했던 의사가 그 반박을 했었고 음 그와 관련해서요 음 어쨌든 그렇게 이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세일 같은 경우도 마냥 그 수술을 결정을 한게 원래 좀 그러면 아예 바로 수술을 했으면 됐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겠지만 세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번 좀 상황을 좀 쉬어 주사를 맞고 쉬어보고 캐치볼을 해보고 그리고 수술을 결정을 한거에요. 그리고 신더가드도 좀 상태가 애매했었는데 수술을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원석 선수요? KBO 리그는 아직 올 시즌 그 서비스 타임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선수협하고 그 선수협하고 KBO 리그 측에서 아직은 그 뭐시냐 아직 그 서비스 타임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어요.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합의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 올 시즌 경기수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상자 명단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는 서비스 타임을 인정하겠다고 했잖아. 선수 노조가 그래서 진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 만약에 올 시즌 자체가 취소되면요. 부상자 명단에 안 들어간 선수들은 그냥 서비스 타임이 1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고요. 근데 그 이원석 선수가 그 글쎄요. 군복무를 하고 왔고 이제 서비스 타임이 다 이제 그 채워지는 건데 음 서비스 타임이 그 채워지는 거긴 하지만 근데 이원석 선수가 그 좀 논란이 꽤 많네요. 작년에 전 여친이 과거를 많이 폭로를 했었네.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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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근데 그 사실 연애관계에서 관련된 그런 구선수라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문제가 될지 몰라도 이게 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한 사이도 아니고 연애하던 중에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다가 다른 이성을 만나볼 수 있는 거야. 응 외도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고 좀 좀 근데 이원석 선수가 최근 삼성에 와서 성적이 마냥 좋았다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특히 지난 시즌 성적이 지난 시즌에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 삼성 와서 처음 두 시즌을 잘했는데 근데 지난 시즌에 그 전체적으로 타율이 크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 출전 경기 수도 한 10경기 10경기 20경기 가량이 적었고 일단은 지난 시즌 성적이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래 못하면 아마 FA 이적이 아마 안 돼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원석 선수가요. 그 FA 시장에서 뭔가 대여로 분류될 가능성은 없는 선수거든요. 더군다나 1986년생이라서 그 FA 등급제가 도입이 될 경우는요. 일단은 A급으로 분류될 일은 1도 없고요. 박병호 선수도요. 박병호 선수도 그 미네소타 트윈스 갔다 온 것 때문에 무조건 서비스 타임을 4년을 더 채워야지 FA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근데 그 뭐냐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도요. FA 자격을 얻으면요. 박병호 선수는요. 직전 시즌 연봉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박병호 선수는 무조건 C등급이에요. 나이 때문에 박병호 선수는 무조건 C등급이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원석 선수도 1986년생이기 때문에 C등급일 것 같고요. C등급으로 분류가 될 것 같고 좀 뭐 근데 문제는요. 올해 만약에 KB오리가 시즌이 단축이 될 수도 있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그럴 일을 이원석 선수가 아마 올림픽 엔트리에 들어갈 것 같진 않지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로 뛰면 그 국가대표 소집기간을 서비스타임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 추가 인정해줘요. 국가대표 소집기간을 서비스타임 추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뭐 좀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올림픽 내년 미뤄졌잖아요. 올림픽이 미뤄졌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타임 보너스 이런 거 없다. 서비스타임 보너스 그런 거 없다. 그런 상황이 왔고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선수협하고 뭐 사무국이 합의할 일이고 그리고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도요. 되게 그 지금 현역 선수들 중에서 좀 커리어 좀 많이 뛰었던 선수들 있죠. 대표적으로 아르버트 포스가요. 포스 현재 2루타를 661개를 쳤고 홈런을 656개를 쳤어요. 그러니까 39 2루타 하고요. 44 홈런만 추가를 하면 702 루타 700 홈런을 동시 달성하게 되는데 문제는 2루타 700개를 각 2루타를 그 700개만 2루타만 700개 친 사람 4명 홈런만 700개 친 사람 4명 있죠. 700홈런 4명 이죠. 그 뭐냐 베이브루스 핸크 헤런 그 다음에 베리본즈 그 베리본즈 핸크 헤런 그 다음에 3위가 베이브루스 어? 4명 아닌데 700홈런 3명이래 그러면 어 에이로드가 696개 인데 어 에이로드가 696인데 누가 700을 넘었나 응 어쨌든 그 베이브루스가 714고 핸크 헤런 755고 베리본즈 가 760 그 뭐냐 그 760인데 베리본즈가 어쨌든 그렇구요 어쨌든 700홈런 702루타 동시 달성이 아직 없어요 근데 포울스 가요 그 그치 살라디는 외국인 선수 한테 우선권을 주겠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선수들은요 국내 선수들보다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음 경기력 문제가 아니고 피지컬이 좋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고 근데 문제는요 만약에 개막을 좀 빨리 하게 되면요 이 외국인 선수들이요 2주 자가격리를 해야 되거든 이학주 선수 무릎 안 좋은 거는 원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학주 선수의 문제는 그거예요 고질적으로 지금 무릎이 안 좋아요 십자인대를 한번 끊어진 적이 있어서 그걸로 군대를 못 갔잖아 그래서 삼성은 그게 문제일 거예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김상수 선수가 다시 유격수로 돌아갈 수도 있고 원래 전쟁 유격수였으니까 그렇고 그 근데 폴스가 2021년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요 폴스는 2021년 그 계약이 끝나면 내가 보기에는 재계약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폴스는 현재 656 홈런이기 때문에 베리본즈나 핸크에이런의 기록까지는 도전을 못해요 아무리 많이 쳐봤자 베이브루스 기록이에요 714 714를 넘어가는 근데 그 베이브루스 다음으로 홈런을 많이 친 선수가 에이로드잖아요 696 그 40개를 더 추가하면 에이로드 기록이거든요 응 어쨌든 폴스가 그 과연 한 시즌에 20 홈런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응 근데 문제는 폴스가 지금 지금 한 시즌에 한 20 홈런 전후를 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내년까지 2루타를 39개를 더 쳐야 되고 홈런에 44개를 더 쳐야 되는데 그게 좀 지금 포우스가 그 기록을 아마 달성 못할 수도 있고요 다 그 다음에 이제 저스틴 벌랜더 저스틴 벌랜더는 지난달에 37살 생일을 맞이했죠 근데 벌랜더는 현재 225승 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벌랜더이 225승 인데 여전히 좋은 선수예요 투수로서 그래서 그 피지컬 자체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 뭐냐 40대에도 300승 300승을 하려면 40대까지 던져야 돼요 벌랜더도 300승 하려면 음 그리고 로빈슨 카노 3000안타 도전도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로빈슨 카노가 2570안타 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보기에 카노는요 3000안타 쳐도 약물이력 때문에 명예전당 못갈 수도 있어 그리고 미길 카브레라가 현재 1694타점 그리고 잭 그레인키 잭 그레인키가 205승에 탈삼진이 2622개거든요 3000탈삼진 도전이 걸려있어요 250승하고 음 그레인키도 일단 쌀 영상이 한 번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레인키가 250승 3000k까지 하게 되면 내가 보기에 그레인키의 토크 스타일로 보면 명예전당은 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요 이제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어느 팀에 아주 세세한 선수들까지 내가 아주 다 파고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잘 못해줄 수도 있어요 음 그렇고 김동엽 선수가 김동엽 선수가 지금 올해 수비를 어느 손으로 할지는 모르겠거든요 어깨가 안 좋아요 음 그래서 그 원래 오른손잡이인데 그 원래 오른손잡이인데요 수비를 왼손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고 있대요 어깨가 안 좋다는 거야 지금 그 어깨가 안 좋아서 이제 그 수비 능력이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근데 그 네 수비 왼손으로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잘 될지를 장담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직 좀 뭔가 자리를 못 잡은 선수야 음 원래 27홈면 그러니까 맛만 먹으면 30홈런도 갈 수 있는 타자라고는 하는데 부상 여파로 작년에 홈런을 6개밖에 못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생각인데요 수비하는 손을 바꿀 정도라면요 어깨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 이게 타격의 영향이 갈 거예요 아니면 오른쪽 어깨가 안 좋은데 그 아픈 어깨로 타격은 해야 된다는 거거든 음 어쨌든 그 타격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거와 관련해서는 좀 케이스가 좀 안 좋다고 보는 거지 그 메이저리그 도전하다가 메이저리그는 못 밟고 온 선수잖아 부상 때문에 이제 근데 김동엽 그치 그러니까 청백전에서 홈런 친 거는요 그건 청백전일 뿐이에요 청백전은 청백전이고요 다른 팀하고 경기를 할 때 쳐야지 다른 팀에서는 분명 분석을 하고 그 집요하게 약점을 파고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동엽 선수가 일단은 어깨가 온전치 않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일단은 살라디노한테 주전 기회가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외국인 선수들의 그 자가격리 기간이 좀 약간 영향이 갈 것 같아요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KBO 리그가 지금 뭐냐 뒤늦게 들어 외국인 선수들 자가격리하라고 지시했죠 음 그렇고 어쨌든 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본트 나는 개인적으로는 푸우스가 700홈런까지는 넘어가기를 바랐거든요 지금 현재 푸우스의 기량으로 베리본즈 기록까지 가는 건 무리다 해가지고 뭐냐 만약에 푸우스가 나중에 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청정타자로 남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청정타자 이미지를 갖고 있는 푸우스가 캥그리피 주니어는 개인 홈런은 600개는 넘었어요 캥그리피 주니어는 개인 홈런은 600을 넘었는데 이제 아빠 홈런을 앞에서 700개는 넘어갔죠 그래서 푸우스가 나는 개인적으로 700홈런을 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 약발이었던 에이로드가 696에서 그쳤고 최소 현시대 기준으로 에이로드는 넘었으면 좋겠어요 에이로드는 넘고 그리고 베이브루스도 좀 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내 욕심이거든요 내 욕심인데 현실적으로 베이브루스를 넘어가기엔 좀 힘들거에요 현재 푸우스의 몸상태로는 베이브루스는 좀 넘겼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건 있었거든요 베이브루스가 진짜 몸관리 못하는 타자였거든요 근데 714개를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베이브루스까지의 홈런은 좀 무리가 가더라도 푸우스가 좀 청정타자로서의 이미지를 좀 남기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에이로드의 기록은 좀 넘었으면 좋겠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에이로드의 기록을 넘으려면 700은 쳐야되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폴스는 2021년에 에인저스하고 계약이 끝나면 은퇴할 것 같아요 올해 삼성순위는 안타깝지만 포스트시즌이 힘들 것 같아요 최하위권은 아닌데 그러니까 중위권에서 머물다가 포스트시즌은 못 갈 것 같아요 한 6위 내지 7위 더 쳐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 5위 팀 하고요 한 한두 경기 정도의 승차로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라고 봐요 다만 변수는 있어요 변수는 있는게 삼성이 오승환 선수가 과연 팔꿈치를 수술하고 나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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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아프고 쌩쌩하게 잘 던질 수 있느냐 그게 첫번째구요 그리고 두번째 오승환 선수가 등판을 하려면 세이브 기회가 되야되잖아요 과연 그 세이브 상황을 삼성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승환 선수 본인은 잘할 것 같은데 삼성이 세이브 기회가 많이 안올 것 같아요 좀 그거는 안타까울 것 같아 만약에 세이브 기회가 안오면 그만큼 더 안타까운 게 없거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일단은 세이브 상황을 많이 만들어줘야 뭐 오승환 선수가 라젠카 세이버스 노래 틀고 올라오기는 하지 삼성은 그게 변수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뭐 그래요 일단은 일단은 그런 자체적으로 순위 예측은 아직 좀 이르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시즌을 언제 시작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즌을 개막하기로 결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개막 직전에 또 현재 선수들의 몸상태 이런 게 변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부상선수들이 돌아올 수도 있고 부상선수들은 그래 개막이 늦춰지면 아마 부상선수들은 돌아올 거예요 그 부상선수들이 복귀를 하기 위한 시간을 벌 수는 있겠지만 오승환 선수는 손해를 봐요 오승환 선수는 시즌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징계에 풀리는 그 시점이 점점 뒤로 가거든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어쨌든 네 일단은 현 시점에선 아직 그 전력 예상 이런 것까지는 좀 힘들다고 봐요 언제 개막할지 아직 알 수 없거든 4월 중순에 언제쯤에 개막을 할지 그거 아직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다만 일정 편성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144 정규 시즌 경기를 144경기를 유지한다고는 해요 올림픽이 연기됐기 때문에 올림픽 그 기간 동안의 그 브레이크 기간은 18일 중에 한 12일 정도를 그 편성을 할 수가 있거든 올스타베이크 한 줄을 빼고 그 그쵸 뭐 취재 갔다 오는 건 사비로 가겠지 해설위원들은 보통 사비로 가요 왜냐면요 해설위원들은 방송사 소속이 아니에요 방송사 소속이 아니고 방송사하고 몇 시즌 동안 해설을 하겠다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소속이 아니에요 그 뭐냐 그 선수들을 인터뷰하는 아나운서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중계를 하는 그러니까 아나운서들도 아나운서들도 갈려요 아나운서들하고 캐스터들도요 그 방송사 소속이 있고요 프리랜서한테 계약인 경우가 있어요 케이스는 다 달라요 음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로 방송사하고 일정 시즌 동안 계약을 하게 되면요 그럼 그 스프링 캠프장 취재하러 갔다 오는 거는요 자기 돈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뭐냐 방송사에서 지원 안 해줘요 만약에 이제 소속이면 소속이면 지원을 해주겠지 소속이면 지원을 하죠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요즘은 그 요즘은 이제 또 방송사를 통해서 컸던 아나운서들이 이제 미래를 보고 그 뭐냐 소속사를 따로 계약을 해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음 좀 그 형태는 되게 다 여러가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이랄ques 이랄ques 블랙